불필이로 연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녕하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전부 제 악기예요. 이럴 때 박수 주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안 돼 있어서 조율 좀 잠깐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리랑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노래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백동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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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리랑 했잖아요 지금 아리랑 했어요 그래도 또 하나고요 자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살 유치원 어린이 최씨 가문을 빛낸 최세라 어린이의 멋진 판소리, 국악신동입니다. 수분가 중에서 가자, 가자. 오늘 같은 육백개 달성 기념 공연에 가자. 그렇죠, 슬아야. 어서오세요. 마이크 올려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너무 예뻐요. 인형 같아요. 보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일곱 살, 세상에 남아. 여기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선생님도 사진 좀 옮기시고, 네, 여기 됐어요. 아이고, 부채 잡은 손 좀 보세요. 고사리 같지 않아요? 자, 우리 국악신동 최세라 양의 멋진 문오토 고법회는 우리 고법회 했던 명인이시기도 한 우리 이오복회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춤과 중에서 가자, 가자. 박수로 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마이크가 안 나와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올라와 있는데 아, 여기 춤춘 돼서 조금 느끼가 봐요. 자, 박수 주세요. 파이팅!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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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2층도 배경하여요. 흔들어봐라. 자, 이는 소선생을 해치는 데 있으면 성배에 축축할 것이다. 흔들어봐라. 흔들어봐라. 어서 토곡 모시고 세상에 나가. 빨리 빨리 가주도록 하려라. 흔들어봐라. 흔들어봐라. 역시 토끼들 등이 없고 다시 세상에 나오는지 흔들어봐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일을 쉬네요. 펜루즈를 어서 가자. 고국산천이 없지 내면 장산마크가 막아오. 어이껌 백락장사 주생원 헌대 주재하서 주산군고 장군세 장두쿠니 항군자세 이틀대 눈알이 꼬고는 맞추고 문알 대구니 잘 지쳐요 법규가 피덕물에 피덕 정산 문이 단불과 저희들 요 한쪽 꽃은 조원 헛니 뇌불과 콩나리라 콩은 시카고 콩은 시카고 콩은 시카고 콩은 시카고 콩은 시카고 콩은 콩은 시카고 설탕 콩은 시콩 시카고 콩은 시 pink 짠 분핵 헷 여러분의 백강을 다 뚫려 부단 성금준유 부단 잘 백강을 다 뚫려 누가 그 대회에 올려 해 백강을 함께 가 누젠도 왕뜻을 뻔 주가 부품빛 훈자가며 농명을 장가 퇴카 아 호응 아름다éra 장가 노르며 고 그리고 단둘 신고 귀가다리 누나들이 오 잡든 막대고 지주의 눈에 애정받으며 딱 뿐이다 새로 뼈를 당돌려 빵장 뛰어 내려서 오늘은 제일 많은 분아 네 박수 주세요 참 잘했죠? 잘했다고 박수 깜찍하게도 잘